2023년 수능특강 영어 우리 11강 빈칸 추론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갈 텐데 자 우리가 1번에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바로 개념이 뭐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Simple Observation 바로 이 단순한 관찰이야 이 관찰 이 관찰이란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이거와 대립상을 이루는 To Interpret 바로 이 문장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해놓은 것 이 대립상 관계만 제대로 파악하면 우리가 정답을 도출해 낼 수가 있어 사실 이 단락은 그러니까 단락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 선택지 있지 이 선택지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못 만들었어 이 문제가 미리 얘기를 하면 이 답이 5번이라고 했거든 근데 5번이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Sensory 이 2번도 답이 돼 사실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약간의 관점의 차이로써 어떤 경우에는 Sensory에 더 무게가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Uninterpreted 가 가기도 할 수 있는 케이스야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제를 일으키는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그 문제를 내는 것을 잘 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자 과연 어떤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만약 단순한 관찰이 유일한 요인이라면 뭐에 있어서 우리 현실의 우리의 지식 우리 현실 지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간단한 관찰이 유일한 요인이라면 그때 어떤 것도 can be more certain 더 확실한 것은 더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뭐보다 그 사실보다 지구가 is stationary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는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야 어떤 경우에 단순한 관찰이 유일한 어떤 요인이라면 진실 현실에 대한 우리 지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요인이면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는 거지 어떻게 이 문장 의미가 잘 들어왔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지 않니 아니잖아 지구는 자전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을 판단하는 그 요인이 관찰밖에 없다면 우리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 문장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수천년 동안 인류는 관찰해 왔습니다 별의 turning 어떤 돌아감을 이 얘기는 별의 일주운동을 보아왔고 그리고 has experienced 그 땅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 발 아래의 땅을 뭐로써? 어떤 고정된 지점으로써 어떤 지점 observe or other movement 다른 모든 움직임을 관찰할 그런 고정된 지점으로써 우리 발 아래 땅을 경험해 왔다는 거야 물론 apart from the odd earthquake 하면 이따금씩 아주 가끔 발생하는 지진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는 땅이 흔들리잖아 그 경우 제외하고는 우리 지구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어떻다?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그런 장소로 경험을 해왔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얘기다 수천년 동안 인간은 자 뭐를 봤어? 별만 움직이는 걸 봤어 지구는 어떻다고 느끼는 거지?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그리고 땅을 어떻게 경험했어? 움직이지 않는 지점 딱 모든 움직임을 별과 같은 움직임을 관찰하는 그러니까 이제 천동설 같은 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니? 자 그런데 accept 받아들이는 것 뭐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축으로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전을 하고 있다 매일매일 자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is to move away 벗어나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단순한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동격이다 그 벗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뭐를? what is this thing? 보여지는 것을 in the right of a theory 이론의 관점에서 이론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고 그리고 지구가 매일매일 자전을 한다 그 얘기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단지 경험하는 그런 관찰이나 단순한 경험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럼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다시 말해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against all the evidence 우리 감각의 모든 증거들과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이 얘기는 우주를 향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증거들 관찰하는 이런 증거들과는 완전 대조적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블랭크한 증거는 그러므로 부적합한 근거입니다 어떤 과학적인 이론에 있어서 부적합한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답이 어떻게 되느냐 정답지에서는 5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왜 5번이 우리가 추론이 될 수 있지? 자 과학적인 이론에 있어서 부적합하다 자 뭐가 블랭크한 증거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보죠 요거하고 이제 매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구가 돈다라는 것 지구가 돌고 태양주의를 돌고 그리고 자전을 한다라는 이런 사실을 받아든 게 뭐 하는 거라고 했니? 이론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을 해석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이렇게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지 않는 증거는 해석되지 않는 증거는 그러니까 부적합하다 과학적 이론이 되기에는 요렇게 이제 풀어 쓴 거야 그지? 그래서 답이 5번인데 사실 이거는 2번이 답이 될 수도 있어 sensory 이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친 이 부분의 초점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런 simple observation 그 다음에 observed, experienced 여기도 나와 있지만 단순한 경험 그 다음에 모든 우리 감각의 증거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감각에 관련된 감각과 관련된 그런 증거들 감각의 증거는 그러므로 부적합한 근거가 된다 어떤 과학적 이론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럴 정도로 왜냐하면 이 단락에서는 지금 감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 우리가 관찰한다는 건 시각이잖아 그리고 땅이 막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몸 촉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감각에 관련된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감각에 관련된 증거는 과학적 이론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선택지를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사실 이게 뭐 수능 문제 나온다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지금 수능 특강 교재에서의 답은 5번이라고 했다 Uninterpreted 자 바로 그 초록색 초록색 박스 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론을 할 때는 이 5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자 사실은 2번도 답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 참고로 너희가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봐 과연 어느 게 맞는지 둘에 있어서 뭐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둘 다 어느 것을 이제 답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뭐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만일 진짜로 문제를 낸다 그러면 뭐 2번을 아예 없애든지 선택지를 아니면 5번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 1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관찰을 해가지고 관찰만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달락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지 지구가 태양주의를 돈다 그리고 자전을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단순한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론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들어가지 그래서 이 초록색을 근거로 했을 때 이 해석되지 않는 증거는 그러므로 부적합한 어떤 근거가 된다 어떤 과학적인 이론에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은 또 반대로 감각의 증거도 그러므로 부적합한 근거가 된다 어떤 과학적인 이론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 자 어쨌든 변형 문제 나온다고 그러면 딱 이제 그 빈칸 문제에 낼 만한 곳에 빈칸이 뚫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실 단락 자체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주제 정리만 제대로 해 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